근데 나 이런 전시 보는 거 재미있어 나름 아니 얘 집에도 뭐가 없어여 어 뭐야 뭐야 어 야 집에도 뭐가 없어여 어 어 야 어 야 어?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아 김희철이 괜찮아요 우주대스타일 김희철을 이제 축하하는 자 김희철의 생일에 오신 여러분 왜요 아니 무슨 전시회를 해 네가 아 집에도 뭐가 없는 애가 아 오랜만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우와 자 1983년 7월 10일 드디어 그가 탄생합니다 자 2.9키로의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 아주 귀여워 네 아 아주 크네 자 그때 어린 시절은 제가 돌아다니면 옷가게를 가면 여자의 옷을 줬대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외국애인 줄 알았대요 이런 말 써도 되나요? 저 애기 사진 있는데 그런 말을 해? 아 아니 누가 봐도 토종 한국사람처럼 혼혈 느낌 어디가 혼혈이야 혼혈 느낌 아니 누가 봐도 토종 한국사람처럼 모르겠는데 어디가 혼혈이야 와 진짜 예쁘다 지가상이 보고 있어 빛이 납니다 빛이 나네 진짜 이때는 포샵도 없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야! 와! 정말 정말 특이해 지정신 아니야 자기 얼굴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다음 김희철의 첫사랑 오우 첫사랑 김희철의 첫사랑 진짜 샴푸 진짜 제 이상형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큐티 섹시의 헤어스타일과 진짜로? 이거를 종국이 형 제 생일이니까 한 번만 야임마가 아니라 람마예요 형 야임마가 아니라 람마예요 형 야임마가 아니라 람마예요 형 야임마 한 번만 머리 한 번 한 번 쓰고 아니 이거를 한 번 이게 하고 이제는 아니 그렇죠 와 삼신할매 와 와 와 되게 고인물 진짜 무섭다 그런데 진짜 무섭다 그런데 예쁘네 진짜 무섭다 그런데 고인물 고인물 코 감사합니다.